이 동영상은 4시부터의 스테이크 버터 고추도 성추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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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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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를 넣어줍니다 마늘 설탕 설탕 채소 설탕 식초 주차장 멸치 잘 섞어줍니다 소금 Polar 갈래 오렌지 소스 오렌지 소스 엄마 말해도 되무아.. 멋지다 소리 안들었나? 아니? 맛있겠다 땡큐 좀 질게 됐나? 약간 생일 축하합니다 오빠 이거 들어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미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수원필아 수원필아 좋아좋아좋아 엄마가 판매도 백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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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백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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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진마늘 젓가락 다진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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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는 굉장히 사라진 아티스트 버터 그릇을 넣어서 아, 이거 소리 들러도 돼. 아, 나! 왜 그렇게 미쳤었니? 아, 뚜껑은 저기 도망이에요. 아, 미쳤다. 이제 밥을 잘 쓱 가서 저희를 잘 분부해주세요. 아, 오케이. 대박이다. 아, 그럼 뜯어오니까 이거 잘 거야. 아, 뚜껑은 저기 도망이에요. 근데 이거 냄비 진짜 무겁다. 맞지? 완전 감아서 써줘. 아니, 생각보다 이거 어떻게 그냥 밑에 이렇게 고슬고슬 이렇게 아, 근데 고슬이 아닐 수도 있어. 일단 한 번 밥 싹 해볼게. 그냥 지금 하면 되죠? 아유, 고슬 싹 가고 오, 고슬고슬한디. 우와, 맛있겠다. 이거 진짜 잘했어. 아니야, 나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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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뭐해? 도철 아니야, 도철? 아니, 근데... 진짜 짜증나. 네, 맛있어. 소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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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환. 아니, 뭐해? 이거 왜 다유지? 다유가 좋아해? 이거 왜 다유지? 이거 패키지가 미쳤다 귀엽지? 진짜 맛있어 시뜩했다 승희! 미쳤어 예쁘게 쓰세요 뭐야 저거? 너무 귀엽다 전술 없는 쪽 우와 이거 옛날에 그거 생각난다 번호번 알아? 우와 귀여워 손이 심겨볼까? 우와 귀여워 저거 맞을 수 있어 우와 귀여워 이거 다 바꿔 감사합니다 안녕 콩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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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아 맞는 것 같아 응 그럼 그거 보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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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나 끝! 결국은 이거 보면 돼 여기 다 붙자 링크를 주시지 링크를 줘면 어제 배울거야 배울거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 링크가 웃겨 지혜로부터 찍을게요 그냥 먹어야지 내가 먹어볼게 아니야 소희야 어서 쟤를 늘 소희야 내가 부디를 데려올게 언니가 지금 해주고 있어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미쳤어 딸기도 맛있어 오 안돼 딩고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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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괜찮아요 네 저 인천에서 왔어요 정말요? 오고싶다 딩고끼리 조금리 딩고끼리 티아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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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고 좀 득자적 인증이 된 건가? 근데 딱 잡자마자 겉바속도 완전 늦게 되네 12만 7천 6백 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야! 이게 어떻게 되냐? 그래, 어깨! 아깝다 이제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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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